이렇게 모든 장비를 구입하셔도 카메라는 구입하세요 초보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8단계 테크트리 중에 3단계 상세페이지 기획에서 상세페이지 기획서 작성해 사진 촬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외주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사진 촬영을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는지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본인 핸드폰으로 찍기 두 번째, 장비를 구입해서 찍기 세 번째, 스튜디오에서 모든 장비를 렌탈한 후 찍기 첫 번째, 핸드폰으로 촬영하기입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는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니 스튜디오 두 번째, 배경지 세 번째, 삼각대 네 번째, 어플 다섯 번째, 포토샵 첫 번째 미니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조명을 구비하기가 어렵지만 상품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조명박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원에서 오만 원 사이입니다 원리는 하얀 플라스틱으로 다섯 면을 막고 LED 조명을 달아놓은 장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지는 이런 배경지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배경지를 구입하실 때는 내가 찍으려는 사진에 샘플의 배경지 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만 원 정도 합니다 배경지를 구입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배경지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사진 촬영을 비스듬히 촬영을 하면 뒷부분이 짧아서 배경지 밖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삼각대는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고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내가 세팅한 구도에서 상품을 조금 움직이거나 소품을 추가로 세팅할 때 구도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고정해놓고 촬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어플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대부분 모든 설정이 환경에 알맞게 설정이 바뀌는 오토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조명을 켜고 촬영을 했는데 사진의 결과물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오토 기능 때문이니 이 부분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포토샵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상업 사진들은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은 적당하게 찍고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꽤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포토샵은 정말 유용한 도구이니까 꼭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비를 구입해서 찍기 스튜디오 장비는 기본은 하면서 가장 저렴한 장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 두 번째, 배경지 세 번째, 소품 네 번째, 동조기 다섯 번째, 카메라 여섯 번째, 렌즈 일곱 번째, 삼각대입니다 첫 번째, 조명입니다 포맥스 E400 A세트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조명은 지속광 조명과 스트로보 조명이 있습니다 지속광은 그냥 집집마다 천장에 달린 등이나 탁상 조명을 지속광 조명이라고 하고 사진관에 갔을 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반짝반짝하는 조명을 스트로보 조명이라고 합니다 지속광은 대부분 영상을 찍는데 사용이 되고 스트로보 조명이 사진을 찍는데 활용이 됩니다 앞서 추천해드린 조명은 스트로보 조명 중에 가장 저렴하고 기본이 탄탄한 조명입니다 보통은 조명이 3개면 좋지만 제 생각에는 시작은 2개로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경지입니다 배경지는 네이버에서 배경지라고 검색하시고 내가 촬영하려는 배경의 색을 가장 큰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품입니다 소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소품은 어떤 사진을 찍을지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사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사드려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품들이 잔뜩 있습니다 소품은 되도록 샘플과 동일한 소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진의 초보가 창의적으로 소품을 놓으면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조기입니다 동조기는 포맥스 포톤 RX1 송수신기 세트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DSLR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진을 찍을 때 동시에 조명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선 동조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동조기에는 건전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어서 충전지를 사용하셔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는 캐논 100D를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는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세요 캐논 카메라를 써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가볍고 대중적인 브랜드라 중고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중고로 사고 팔기가 좋습니다 카메라는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SLR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유는 동조기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동조기만 작동을 하면 웬만한 카메라들은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0만원 중반쯤 됩니다 여섯 번째, 렌즈입니다 카메라는 옆에 있는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고로 구입하면 두 개를 모두 구입해도 20만원 안쪽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렌즈는 F값, 즉 조리개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웃포커싱이 뭔지 아실 겁니다 사진의 배경이 뿌옇게 날아가는 사진이죠 이런 사진은 조리개 값이 낮거나 사진을 찍으려는 사물과 배경의 거리가 굉장히 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 숫자가 낮은 렌즈를 구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렌즈는 우선 광각과 망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사물을 확대해서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고 광각은 말 그대로 광활한 각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라 배경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협소한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광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망원이 되는 렌즈를 갖고 있어야 사진을 찍을 때 원하시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는 옆에 있는 삼각대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각대를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삼각대는 꼭 필요합니다 삼각대는 300만원이 넘는 삼각대부터 5천원짜리 삼각대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삼각대는 호르스벤네의 삼각대입니다 4만원 정도 하는 삼각대인데요 저렴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항공샷이 되는 삼각대라 유용합니다 항공샷은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제품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수직의 위치에서 똑바로 찍는 항공샷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렇게 모든 장비를 구입하셔도 중고로 구입하시면 100만원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하시고 신품으로 구입해도 130만원 안쪽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상업사진을 찍을 때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세 번째 스튜디오에서 모든 장비를 렌탈하여 촬영하기입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튜디오 렌탈 후 안에서 사진 촬영하면서 헤매다가 원하는 사진도 못 찍고 이용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 사용을 하다가 장비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빨리 찍지 못하면 외주가 더 저렴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사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렌탈 스튜디오를 한번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렌탈 스튜디오에는 조명과 소품 그리고 장소를 렌탈을 해주지만 카메라를 렌탈해주지는 않습니다 잘 찾아보면 렌탈해주기도 하지만 되도록 렌즈 포함 20만원 정도 하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렌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렌탈 스튜디오도 있지만 그냥 사진관처럼 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렌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꽤 전문적인 카메라와 렌즈들이라 대부분 고가들의 장비입니다 렌탈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떨어뜨리면 수백을 물어줘야 될 수 있으니 구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끝!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사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원 정도의 장비는 투자하셔서 이리저리 찍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도 받아보시면서 사진기술을 채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블로그, 인스타, 팟빵을 통해서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저의 사업일지와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이 정리가 되어 올라갑니다 인스타에는 저의 사업과정과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이 올라가고 팟빵은 편하게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구독자님이 취업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내부의 일과 그리고 저와의 미팅 등 온라인 쇼핑의 업무와 생활을 간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채널은 아래 댓글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조기는 포맥스 구독과 좋아요 대해 마치도 부탁드립니다